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자르고 색칠해서 멋진 팝업북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시작해 볼까요? 도안을 프린트해 주세요 실선은 자르는 선 점선은 접는 선이에요 제일 먼저 네모난 실선을 따라 오려 주세요 꽃 안쪽에 점선에 맞춰서 종이를 접어요 접은 뒤 실선에 맞춰 꽃잎 모양으로 잘라요 펼치면 꽃 모양이 나오죠? 꽃을 예쁘게 색칠해 주세요 반 접은 상태에서 위에서 봤을 때 X자 모양이 되도록 접어요 양쪽 모서리를 세로로 접어요 두 모서리가 서로 평행해야 해요 방금 접은 부분을 안으로 밀어 넣은 후 다시 접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종이를 반 접은 후 꽃의 양측면에 풀칠을 해서 종이 중앙에 붙여줄게요 팝업 꽃이 완성되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